어 굉장한 곳이구만 어 후대까지 널리 펼칠 어 세뇌교육을 준비하지 어 모든 것은 비엠국을 위하여 음 좋아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만 프로모션 나라요? 나라는 한개인데 mpc가 좀 많이 남았어요 어 mpc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 해적도 좀 남았고 잠만 이거를 지우면 지울수록 뭔가 가격이 더 깎이는 것 같다 돈이 왜 안나오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 뭔가 여기서 씨 뭐냐 전반적인 돈이 아까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억그래드로 해서 그런가? 아니 줄기는 커넥 더 늘잖아 뭐지 억그래드로 해서 그런가? 그냥 날릴까? 아니 돈이 억그래드는 무슨 심이야 마이너스가 되잖아 어 다시 백원도 붙여 시대를 돌려라 이코밸런스 밸류스 라이징 야 플러스가 안돼 뭐지? 어 이게 뭔 뭔 난리지 아 오히려 그냥 식민지 하나를 더 늘리는게 훨씬 더 나아보이는데 이만하면 또 뭐야 엄청나게 모여있구만 만족도를 높게 해야된다 야 그러면은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지 돈 낭비인데 아 그것도 굉장한 돈 낭비인데 일단은 그러면은 어 수동으로 돈을 벌겠습니다 원유가 180개씩 만원씩 하거든 정한되면은 야 수동으로 돈 벌어야지 뭐 지금 뭐냐 템 남는거 모조리 더 판다 무기 어 무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 뭐 원유 아 콘크리트 다 파라 무역하기 편하구만 야 중화기가 2만원씩 하네 돈 3만원이다 잉 빙 갑시다 자.. 베빌이형? 아 베피? 아 베비? 신청은 안해서 어 별..별 신경이 안쓰여서 오케이 고기는 넘치고 잠만 여기 갑자기 왜 또 식재료가 또 부족해 이건 또 식재료가 또 부족하네 별공사람 감사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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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700원씩 손해가 난다 이건 대단한 손해란 말이야 아 왜그냥 왜 진거치고 진급은 정말 바보적인 생각이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다시 복구할라면은 흠 돈 쇠가 파지게 될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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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왜 진급시켰지? 진급은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어 자 뭐야? 잠시만 이 막사.. 아 뭐야 아무 막사나 지어 그냥 야 씹 에이코 막사를 지었어 막장이다 정말 막장이다 에이코 막사라니 미친 아 몰라 아무거나 지어 아무거나 지어 미친 아무거나 지다보면 되겠지 뭐야 또 온다 아무거나 지어라 나는 모르겠다 다이아 오우 다이아 다이아 4만원 됐다 야 준비해 뭐야 우라우미 우라우미 100개가 안돼 팹속이 정말 힘드네 우라우미 가져오라고 야자스들아 우라움 가져오라고 빨리 우라움 원석이 없잖아 이걸 하나만 돌리고 빨리 우라움 가져오라고 우라움 몇개나 실었니? 3개 3개씩 총 15번 뭐니 5번을 들고 와야지 15개네 연적이 안나오는구만 3개 4개 5개 6개 자 개척지가 가갖고 다시 뜯어고치고 4개 5개 선물필 먹을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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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미치겠네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 아 진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 이제 좀 복구가 좀 돼가네 어디부터 터뜨릴거냐구요? 아 저거 그냥 설치를 잘못해갖고 일단은 임마들한테 한대 먹여야되지않을까요? 야한테 말고 아니면 야한테 한대 먹이자고 야는 한방에 안죽어 한 두방 맞아야돼 그러면은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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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테 한방 먹이자 해적을 아예 쓸어버리자 해적한방이면 이제 해적은 더이상 볼일이 없어 해적을 더이상 볼일이 없게 만든 후 어 그 다음 다른 하늘을 보자고 dass **what sounds the opposite ** 야 제면병 x4 제면병 x3 제면병 x3 제면병 해결 하구 아직 곳곳에 빈게 남았는데 아.. 진짜 빨리 쏘고싶다 진짜 진짜 빨리 쏘고싶다 진짜 빨리 쏘고싶다 몇개냐 몇개나 많냐 아.. 빨리 우라웜 아 우라륨 어 빨리 찍어내라고 화가나네 인자 야 너 뭐니야 정지! 막 찍어내! 일곱개! 뭐해가? 자 일곱개 자 자 앞으로 네개 남았습니다 우람이 진짜 생산속도가 정말 넓네 세개 전만 한번 닿아보면 네개 끝난다 드디어! 드디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크로스 여섯개! 싫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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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지금 돈을 받아왔지? 돈이 3만원! 그럼 8천원 더 벌어야되니까 어 또 수잘데기 없는 재고 정리하고 또 먹어오네 초동 돼요! 자 불을 더이상 번지기 못하겠다 보자 일단 필요없는거 필요없는거 어 강철 팔자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자 핵연구하는 30분이라고? 미친 핵연구 시작 야 30분이잖아 미친 15분 걸려 답이 없네? 야 15분 동안 기다려야돼 핵만드는데 야 15분이야 핵연구 15분 스나이퍼네 오늘은 자야겠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스나이퍼님 말입니다 저 말고요 이따가 스나이퍼님하고 뭐 여러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어 오늘은 못할거 같구만 10 벌 지금부터 15분이라니 미쳤구만 완전히 돌았어 해적을 완벽하게 물리쳐주지 아 스나이퍼님 주무시러 가셨구만 다 뻗으셨군 아 좋아 엄청나군 아 저 적자는 빨리 해결이 안되네 그냥 공항을 밀어버릴까 쓰지도 않는데 공항을 밀어버릴까 이게 한개당 유자비가 얼마지 유자비가 50원이네 야 이거 때문에 그렇구만 이즈 꿀 이즈 꿀 됐어 경찰서 밀고 이즈 플러스 나온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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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분 자 30분 동안 뭘 해야될까요 이게 데미지가 얼마더라 어 핵미사일 데미지가 얼마더라 모르겠네 새로운 섬 개척이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어 새로운 섬 개척도 나쁘진 않지요 어 근데 이정도 대규모되는 섬이 있으려나 어 이정도의 규모가 되는 섬이 있으려나 몇군데나 될려나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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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자 참 밤이라서 떠들지도 못하고 참 이즈 규모가 작으면 여러개요 음.. 그니까 지금 있는 섬을 전부다 우리 식민지로 도배를 해버리겠다 나쁘진 않을 생각이네 가갖고 이제 또 정착해 가면 되니까 잠시만요 어 일단은 세금 받을 동.. 동네좀 더 키우고 cab 야 30분 후면은 우리가 드디어 고대했던 핵이라니 하하 30분 동안 뭐냐 두번째 핵 핵미사일 발사들 준비도 해놓을까 어 그럼 이거 쏘고 또 바로 준비하고 쏘면 되잖아 보자 이건 뭐야 친환경주의이라아 그런게 가능할 리가 있나아 에코 콘서트홀 집어치워 그런건 없어 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언제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체그머니에 확정을 못드리겠네요 언제올라갈지는 언젠간이라는 얘기밖에 할말이 없네요 진짜 여기는 개척동네다 개척동네 개척을 위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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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 강화 내가 야들 세금을 더 받아 먹어야겠어 배고파가 아사하겠다 세금 안받았더만 배고파가 아사를 하겠어 우리 일용한 장원이 되어라 음~~ 이야 엄청나구만 이야 엄청나구만 자 규모면은 진짜 엄청나다 핵 터지면 저한테도 피해가 가냐고요 피해가 갈까나 아니 상관없죠 그냥 우리는 저 해적놈들 소개를 핵을 던지는거니까 그냥 날라갈걸 해적만 깔끔하게 없어지지 않겠나 해적이 한방에 죽는다는 가장하에 말이야 왠만하면 깔끔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될수도 있죠 근데 어지간하면은 한방에 안가겠나 자 개척단 출동 지금부터 어 좀 쓸만한 섬을 어 모조리 다 점령한다 아 그러면 전마들 또 설칠건데 스읍 여기 말고 여기 아니다 그래도 방황하기 좀 편한데 가야되지 않겠나 하 여기가 그나마 확장하기는 제일 편한데 일로 가자 뭐야 상낙금 만원? 스읍 상낙금 만원이라 상낙금 만원이라 상낙금 만원 상낙금 만원 상낙금 만원 자,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석탄, 어, 석탄 채굴광 하나 찍어갖고 자, 자체 생산을 합시다. 자, 발전소 돌리고 그 다음 어, 이제 혼자 멍하니 있는 집을 쭉 짓고 어, 약간 뛰어서 아, 벌써 간네? 아따, 지금 벌써 간되는데? 발출! 아, 전만에 벌써 오면은 안 되는디? 뭐 이거? 폭발물 없다고? 어? 돌려 일단은 이쪽 부드는 터질꺼야 그건 뭐 방법이 없어 어, 이쪽 부드는 뭐 포기해야되고 아, 이건 그냥 가네 어, 그냥 이거 부드 없이 관리해도 되겠는데? 부드가 필요한가? 알맹이 음, 알맹이 바로바로 들어가네 뭐야 아, 여는 씨 택도 없지 야 씨 야 씨, 붙을 걸 붙어 무슨 어, 본부급 뭐냐 어, 본부급 건물한테 막 개겨 어, 붙을 걸 붙어 어, 개길 걸 개기셔야지 아, 무용물품? 어, 저기는 그냥 식민지 만들거기 때문에 나와둬도 되겠네용 자, 몇분 남았어? 이제 13분 앞으로 가면은 6분 50초 자, 오른쪽에 저... 저, 뭐냐 빨간색 줄기가 다 올라가면은 어, 끝입니다 해적을 멸망시키겠다 어, 진짜 해적한테 따이고 침략자한테 공격받고 어, 서러움숨에 살면서 뭐냐 1박 2일 어, 드디어 복수할때가 왔다 드디어 우리 손에 들어온 기회다 드디어 우리 손에 들어온 기회다 한 방에 보내자 하... 이제... 이제... 복수할때가 왔구만 이제 얼마나 우리가 핍박속에 살았는데요 진짜 자들한테 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목소리 한번 못내보고 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게 살았는데 우리 진짜 불쌍하게 살았어 우리 진짜 불쌍하게 살았어 이젠 드디어 어, 복수할때가 왔다 이제 어, 니들 이제 뭐냐 속된 말로 넌 이제 어 어, 이제 끝났어 임마 어, 속된 말로 너희들은 뭐 됐다 아주 그냥 어, 속된 말로 너희들은 뭐 됐다 아주 그냥 우주핀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복수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